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계정판 12장 DHCP 서버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DHCP 서버는요.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부팅되면 자동으로 IP 주소,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주소를 할당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DHCP 서버 덕분에 일반 PC 사용자는 IP 설정에 관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인터넷이 잘 되는 거에요. DHCP 서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겠죠. 나는 IP가 뭔지도 DNS가 뭔지도 모르는데 인터넷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하나, 관리자도 운영하기, IP 주소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IP 주소가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DHCP 서버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DHCP 서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DHCP 서버가 있거나 또는 DHCP 서버를 구축을 하고 나면요. 자, 우리 PC의 컴퓨터를 켜잖아요. 먼저 켜면은 이 컴퓨터가 DHCP 서버한테 IP 주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DHCP 서버는 자기가 IP를 관리를 하니까 현재 IP 관리하는 목록에서 비어있는 IP를 뽑아서 이 친구한테, 지금 이 컴퓨터 PC죠. PC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할당받은 IP 주소, DNS, 게이트웨이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을 잘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컴퓨터를 다 썼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원을 끄면은 IP 주소 사용한다는 것을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면 얘는 반납되었다고 역시 체크를 하고 반납 목록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컴퓨터가 또 키면은 그 컴퓨터에서 이 중에서 할당되지 않은 것을 또 할당을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DHCP 서버의 역할입니다. DHCP 서버는 잠시 후에 구축을 할 거고요. 그러면 DHCP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속성에서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자동으로 IP 받기, 얘를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얘가 DHC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페이지에 보면 얘가 더 이상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항상 DHCP 서버에게 물어봐서 그 IP를 알게 되겠죠. 자, 설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DHCP 서버를 구현을 할 겁니다. 교재 599페이지에 나온 이 그림을 가지고 구성을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DHCP 서버를 구축을 안 하고도 잘 써왔어요. vmware에서 19168.111.254번 이 가상의 컴퓨터가 DHCP 서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윙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할당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잘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실습에서는 이 254번, 얘를 꺼놔요. 꺼놓고 나서 우리의 DHCP 서버를 구축을 하면 되겠죠. 자, 그걸 역시 Fault를 가지고 구축을 할게요. 그러면 이 Fault는 뭐를 관리하면 되냐면, 이 할당할 IP 주소 대역과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이런 정보를 얘한테 입력을 해놔야만, 나중에 얘네들이 부팅을 했을 때 Fault한테 물어보면, Fault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얘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하고, 얘네들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잘 되겠죠. 자, 이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역시 이 구성도를 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는, VMA가 관리하는 DHCP 서버를 켜놓으면, 얘가 우선적으로 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실습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꺼놓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보죠. 600페이지에 나온 DHCP 서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Fault와 WinClient 두 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를 초기화한 다음에 부팅하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현재는 우리가 얘를 아직 구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VMA가 제공하는 가상 DHCP 서버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자, WinClient를 지금 부팅한 상태에서 WinClient도 확인해볼게요.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PowerShell 열어보세요. PowerShell을 열고요. PowerShell 명령어 중에 ipconfig slash all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깨져보이면요. command 창으로 할게요. 클리어하고 클리어하고 cmd로 하면 안 깨지고 보일 거예요. ipconfig slash all 하면 ip 구성이 지금 얘가 받은 정보들이 보이는데 일단 Ethernet 제로고요. DHCP 사용. 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한테 ip 설정을 안 하고 DHCP 서버한테서 ip를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받은 주소를 볼까요? 받은 주소면 IPv4가 132번을 받았네요. 얘를 자동으로 받았고 그 밑에 서버넷 마스크도 받은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받았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게이트웨이 주소도 받았어요. 이거죠. 이거의 주소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DHCP 서버는 바로 254번 얘가 전달을 해줬다. 이 정보까지 얻었고 마지막 DNS 서버까지 알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들을 IP 관련된 정보를 얘를 통해서 할당을 받고 윙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작동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를 쓰지 않고 우리 걸로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VM에서 제공해주는 얘의 기능을 꺼버리면 되는데요. 웍테이션 프로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웍테이션 프로를 실행했어요. 실행하고 보면은 VM에 edit에 virtual network editor가 있어요. 얘를 진행하세요. 얘를 실행하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change 세팅이 나오면 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서 예 누르면은 다시 virtual network editor에서 VMnet 8을 우리가 설정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VMnet 8을 선택하고요. DHCP 서버가 밑에 보면 use local dhpcp 서비스 이거 나오죠? 얘를 끄시면 돼요. 체크를 끄면 방금 이 그림에 봤던 얘를 끄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됩니다. 자, 됐으면 얘를 다시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윙크라이언트는 DHCP 서버를 더 이상 받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자, 클리어하고요. 자, DHCP 서버가 없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ipconfig 확인하면 얘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잘 돼 있으면 이미 얘가 한번 받아서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네트워크 장치를 내렸다 올리거나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한번 재부팅 한번 해볼게요. 재부팅을 해서 얘가 다시 잘 봤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시 시작을 다시 시작하면 ip를 못 받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부팅이 됐는데요. 한번 다시 커맨드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cmd 열어서 자, ipconfig 명령을 입력하면 ip를 못 받았어요. 얘가 169254 이런 주소가 나온 거는 정상적으로 얘가 인터넷상으로 받은 ip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네트워크 아이콘도 네트워크에 연결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되고요. 얘가 아무 정보도 못 받은 이유가 현재 얘도 아직 안 만들어놨고 얘도 작동을 안 하니까 얘한테 지금 지금 ip 주소를 줄 dhcp 서버가 우리 네트워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를 지금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웹서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죠? 폴트 가상 머신을 dhcp 서버로 만들어서 얘가 이 윙클리언트한테 ip를 할당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죠. 자, 폴트 가상 머신에 놓을까요? 자, dhcp 기능을 추가할까요? 자, 일단 시작에 서버 관리자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했죠. 기다렸다가 도구의 관리의 역할 및 기능 추가 다음 다음 누르고요. 자, 서버 역할에서 dhcp 서버가 있을 거예요. 있죠? 얘를 체크해 주면 안 됩니다. 체크하고 기능 추가 dhcp 서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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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체크하세요. 얘 설치 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알아서 재부팅이 되고 재부팅 안 해도 된다면 재부팅이 안 되니까 편리하게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설치는 완료가 됐네요. 닫기 누르고요. dhcp 서버는 이 내용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클릭하면 일단은 dhcp 구성 완료를 선택하세요. 컴인 누를게요. 컴인 누르고 닫기 누르시고 따로 설정을 해줄게요. 하고 서버 관리자 아, 닫지 말고요. dhcp 기능을 우리가 설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도구의 dhcp라고 생겼죠? 선택 자, 이 정보를 이제 입력을 우리가 시켜주도록 하죠. 자, 왼쪽에 보면 폴트 맞죠? 폴트에 보면 IPv4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IPv4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 IPv4에 우리 아직 이 정보를 넣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 범위를 선택하세요. 세 범위 자, 세 범위 마법사 다음 자, 이름은 적당히 지어주면 되는데 그냥 IPv4 할당이라고 그냥 주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이제 시작과 끝에서인데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부팅되는 컴퓨터한테 IPv4를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주겠냐 이건데 우리 네트워크는 192.168.111인 거는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192.168.111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면 돼요. 저는 제 맘대로 하긴 한데 51번에서 한 99번까지만 할당한다고 가정하죠. 약 50대 정도만 부팅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cp 클라이언트는 우리 서브렛 마스크는 2525250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되네요. 이대로 둘게요. 그럼 맨 마지막 번호만 51에서 99 사이가 할당이 되겠죠. 자, 다음 누를까요? 다음 누르고 자, 제외할 주소는 아까 이 할당한 주소 중에 할당을 안 할 건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할당을 할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다음 누를까요? 자, 임대 기간은 뭐냐면 얘가 컴퓨터가 한 번 켠 다음에 안 꺼요. 그러면 그 할당받은 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할당을 다시 취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얘가 8일 동안 컴퓨터를 안 끄고 계속 사용하면 얘가 IP를 할당했다가 새로운 걸로 할당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빌려주는 기간을 최대 8일인데 물론 인터넷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얘를 회수했다가 다시 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적당히 설정하면 되겠죠. 다음 누를까요? 자, 지금 구성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기능도 다음 자, 라우터는 바로 게이트웨이이죠.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2번으로 돼 있으니까 192 168 111 2번 하고 추가 누르시면 되고 더 있다면 더 입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둘게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메인 이름 DNS 서버인데 DNS 서버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2번이 들어있긴 해요. 여기 또 DNS인데 우리 2번 외에 우리 구글 것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8888 구글에서 운영하는 DNS 서버죠. 추가 자, 이 8888은 아주 유용한 주소니까 기억해 둘 만 합니다.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DNS 서버 주소니까요. 자, 필요하면 더 입력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 자, 얘도 윈 서버도 넘어갈게요. 다음 얘는 그냥 다음 누르고 자, 범위를 지금 활성화 하겠냐? 누르면 지금 활성화를 해야겠죠. 다음 그리고 마침 하면 이제 DHCP 서버가 완성이 됐고 얘가 이제 가동이 되고 얘 안에 있는 정보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윈 클라이언트가 얘한테 IP를 받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윈 클라이언트 한번 재부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클릭 전원 다시 시작 윈 클라이언트를 재부팅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컴퓨터들이 켜질 때마다 얘한테 IP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실습은 윈 클라이언트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세컨과 서드도 DHCP 서버로 클라이언트로 DHCP 클라이언트로 설당하고 작업을 진행하셔도 돼요. 지금 이것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보니까 오른쪽 아래 이것도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IP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CMD로 열어서 우리 IPConfig 슬래시 올 입력하면 어때요? 지금 얘가 우리 51번을 할당받은 게 보이죠? 아마도 얘가 51번 첫 번째 거를 얘가 보내준 것 같고 나머지 주소도 다 할당하고 DNS 서버도 2번과 우리 아까 입력한 구글 것까지 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이제 웹서핑을 하면 당연히 잘 들어가지겠죠? 아무데나 한비.co.kr 아무데나 들어가면 당연히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VMA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구축한 폴트 가상머신에 DHCP 서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가 이제 우리 이 컴퓨터들 클라이언트들이 IP를 빌려간 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폴트 와볼까요? 폴트 와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 빌려간 내역을 우리 범위 클릭하고요. 주소임대라고 있군요. 얘를 클릭하시면 51번을 윙클라이언트가 언제 빌려갔다. 그러니까 만료가 언제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8일 이후에 만료된다. 이렇게 선택이 써있게 되네요. 자, 지금은 한 대뿐이지만 여러 대라면 여러 대의 목록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HCP 서버에 대한 실습을 마쳤고요. 권장하기로는 교재 609페이지에 있는 비타민 키즈를 자신이 한번 직접 해봐서 DHCP 서버를 완전하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